울부증이 있다는 오해는 안 받으세요? 그X이 그렇게 좋아? 저으면 그X랑 계속 살았어야지! 보고 싶고, 꾸랑고 싶고 그랬던 거 아니야? 왜 나한테 허리 신고 하자겠어, 왜? 어?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뭐야,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좀 좋을까? 잠깐만요, 잠깐만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자. 뭔가 집요하게 추구하는 게 좀 있어요.